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고요 구독자 300명 됐을 때 3,4만 이벤트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 바래요 저세픽 구독자 여러분들 매하, 매키십니다 요새 굉장히 많은 종류의 모바일 게임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모바일 게임을 하고 계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페이트 그랜드워드를 한창 즐기고 있는 와중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페고에서 거의 고인물을 넘어서 썬물에 해당하는 그런 유저인데 그런 저한테 굉장히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스마일에서 발매한 아르토리아 펜드라곤 얼터의 모터드 큐이라스의 피규어가 발매됐다는 소식이죠 자 지금 보고 계신 박스가 세이버 얼터 아르토리아 펜드라곤 큐라시어 느와르 피규어가 되겠습니다 구스마일에서 발매를 했고 다른 페이지 어떤 일본 사이트에서는 모터드 큐이라스의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던데 일단 벌써 박스부터가 굉장히 간지가 나는 디자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지체하지 않고 박스의 디자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 정보 먼저 보고 가시겠습니다 제품명 페이트 그랜드오더 세이버 아르토리아 펜드라곤 얼터 큐이라스의 느와르 버전 피규어가 되겠고요 제조사는 구스마일이 되겠습니다 발매일은 금년도 1월달에 발매가 되었으며 발매가는 19,800엔 현재가로는 일본 아마존에서 17,702엔에 판매가 되고 있으며 국내 샵의 경우 22만 9천원에 판매가 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박스의 디자인을 보시면 굉장히 예쁜 레드와인의 색상으로 세이버 알트리아 펜드라곤 얼터 앤 크로시어 느와르의 이름이 이렇게 반짝이게 박혀져 있습니다 오른쪽 옆을 보시면 게임의 로고인 페이트 그랜드오더가 들어가 있고 옆에는 타인문의 공식 제품임을 인증하는 씰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박스의 사파를 보시면 페이트 그랜드오더 게임 내에 등장하는 악성격절 신주쿠에 등장하는 밤도시를 달리는 멋있는 세이버 얼터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박스의 좌우에는 이런 식으로 세이버 피규어의 샘플 예시샷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스의 뒷면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샘플 예시샷이 크게 하나 들어가 있고 그 밑으로 4개 정도의 예시샷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이 피규어의 경우 사용률형 제한이 마찬가지로 15세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지체하지 않고 이 세이버 피규어 박스를 한번 언박싱을 해서 여러분들께 완전히 전시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모습이 세이버 얼터 모터드 큐러시어 피규어를 박스를 개봉해가지고 블래스터 상태로 꺼내놓은 모습입니다 일단 박스 내부는 전체적으로 레드와인 색깔로 통일을 시켰고 구성품으로는 세이버 피규어 본체 소체와 그리고 엑스칼리버 모르간 검 하나 그리고 이거는 아마 이 세이버의 발부분에 오토바이 발부분에 낀기는 엑셀 부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딱 보시기에도 이 큐러시어 느와르의 퀄리티가 지금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수년 전에 발매했던 그 구스마일에서 동일하게 발매했던 페이트 제로 버전 그 모터드 큐러시어 버전이 기억나는데 그 버전보다 훨씬 더 세련되게 업그레이드돼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밑을 보시면 베이스인 돌판으로 된 바닥이 보이는데 어떤 도로가 좀 뭉개지면서 약간 역동적인 액션씬을 추구할 수 있게끔 디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블래스터도 한번 꺼내가지고 완전히 전시된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순서를 뒤바꿔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루즈들에 대해서 먼저 좀 자세하게 리뷰를 해보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 조립하는 모습을 담아서 완성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작은 루즈인 이 무기 엑스칼리버 모르간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도색 부분은 굉장히 깔끔하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이런 자그만한 틈 사이로 모르간에 무늬가 표지가 되어 있는데 도색 번짐이나 어떤 미스 같은 것이 보이지 않고 칼라를 디자인도 과거의 어떤 모르간의 디자인보다 훨씬 더 세련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피규어 소체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자세는 오토바이에 앉을 수 있도록 알맞게 자세가 잡혀져 있으면서 이쪽 오른손으로는 오토바이를 붙잡고 그리고 뒤에는 엑스칼리버 모르간을 짚고 있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일단 목에는 악세서리로 목걸이가 하나 달렸는데 자유롭게 이렇게 흔들릴 수 있도록 걸쳐만 놓은 듯한 형식이고요 이 오른손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렇게 분리가 가능한 루즈가 되겠습니다 일단 자세가 굉장히 역동적이어서 한 손에는 칼을 꼽아줘야 되고 이쪽 밑에 발 부분에는 오토바이 소체의 황동으로 된 부분에 꼽아줘야 되면서 이 손으로는 오토바이의 손잡이를 붙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조립의 편리성을 위해서 이렇게 손을 뺄 수가 있게끔 만들어준 것은 굉장히 잘 된 것 같고요 세이버의 얼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어떤 갑옷 버전 피규어만 봐서 그런지 일단 좀 어색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나 이 헤어스타일의 어떤 휘날림 같은 느낌은 조금 바람의 영향이나 그런 느낌이 좀 어색하게 느껴지고요 하지만 얼굴 피규어의 조형은 약간 어떻게 기존의 얼터 세이버보다는 좀 귀엽상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볼살이 이렇게 드러나 보인다라는 점이나 어떤 눈매가 갑옷 버전의 얼터 세이버보다는 조금 덜 살벌한 느낌이 들고요 일단 콧대나 입에 이런 모양이 굉장히 귀엽게 보이네요 제 눈에는 패션 부분을 한번 보시면은 롱부츠를 신고 있습니다 펠고대의 인게임에서 스스로 옷을 갈아입은 얼터 세이버가 이렇게 롱부츠를 입고 있는데 약간 유광도색의 느낌이 들도록 이렇게 예쁘게 디자인을 해줬고요 치마가 아닌 핫팬츠에 하얀색 벨트 그리고 검은색 나시티에 약간 루즈하게 입어가지고 그런지 이런 가슴골까지 조금씩 보이는 듯한 보이시한 섹시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에는 라이더 자켓으로 이렇게 후드가 달려있는 라이더 자켓으로 입고 있는데 이 부분은 유광도색이 아니라 무광도색으로 마감처리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패션의 느낌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제품이 바로 이 크러시어 느와르 알트리아 팬들하고는 얼터 피규어가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 루즈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앞부분이 좌우로 움직일 수 있게끔 구현이 되어 있고요 딱 보기에도 지금 어떤 부속품이라든가 중간중간에 어떤 자세한 퀄리티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블래스터를 보고 상당히 깜짝 놀랐는데요 일단 바퀴 부분은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퀴 부분에 바닥 베이스와 함께 꽂을 수 있는 구멍 부분이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고요 이 뒤쪽도 마찬가지로 구멍 부분이 이렇게 소켓 부분이 존재합니다 뒤를 보시면 배기관이 굉장히 멋있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이런 서스펜스 스프링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놀란 부분이 이 바퀴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 안장 부분이 고무로 실제 고무 소재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퀴 부분도 누르면 살짝 눌러지고 이 안장 부분도 어떤 포징을 위해 이렇게 고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이스 버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도로가에 위에서 어떤 파편을 튀기면서 이 모터드 큐러시어와 세이버 월터가 역동적인 액션샷을 보일 수 있게끔 만들어진 베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바깥쪽 부분을 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어떤 시멘트적인 느낌을 잘 살린 질감을 표현해 놨고요 그 다음에 야닥 부분에 황동핀이 박혀 있어가지고 이렇게 양쪽으로 큐러시어 느아르를 고정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닥의 베이스 오른쪽에는 페이트 그랜드 오델 로고가 이런 식으로 박혀져 있고 도로임을 나타내는 이 하얀색 선 부분은 약간 입체감이 들게끔 다른 바닥 재질과는 조금 다른 질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모든 루즈를 하나로 만들어서 세이버 월터 피규어를 한번 완성품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모습이 세이버 월터 피규어 큐러시어 느아르를 완전히 조립하여 전시한 모습입니다 일단 딱 보기에도 굉장히 역동적인 모션을 취하고 있으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앉아있을 줄 알았는데 살짝 떠 있어요 이게 만약에 피규어를 전시한다면 약간 이런 각도 쪽에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큐러시어 느아르의 각도는 조금 죽을지라도 일단 세이버의 두 눈빛이 정면으로 보이고 있으면서 세이버의 승각골이 이렇게 보이고 있고 자 큐러시어 느아르를 보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디테일이 굉장히 섬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색감은 블랙 앤 실버의 느낌으로 들고 있으면서 부분 유광 도색 및 전체적인 느낌으로는 무광 도색으로 퀄리티는 상당히 좋지만 이 큐러시어 느아르의 앞부분을 보는 약간 문방구에서 판매하는 그런 완구류의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베이스 역시 조형의 멋짐을 살리는데 한몫을 하고 있는데 도로가가 부셔진 듯한 저런 연출은 큐러시어 느아르의 어떤 역동적인 모습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해주고 있으면서 피규어가 전체적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할리우드 액션의 한 장면을 보고 있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구스마인에서 발매한 페이트 그랜드오더 아이트리아 펜드라곤 얼터 큐러시어 느아르 버전 피규어 박스에서부터 피규어까지 쭉 리뷰를 하면서 느낀 거지만 정말 디자인과 퀄리티가 굉장히 잘 나온 피규어입니다 현재 일본 아마존에서 발매가보다 2,100엔 정도 더 싼 덤핑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메리트가 큰 점이 되겠습니다 본인이 페이트 그랜드오더를 좋아하시거나 혹은 서번트 라인 중에 이 얼터 라인을 좋아하시는 분께 추천드리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는 더 이쁘고 좋은 피규어로 인사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봐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